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와 오늘 시장 이제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익실현이 많이 나왔고 심지어 셀트리온 형제들이 조금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는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사실 많이 나왔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꾸 제가 여러분들께 희망고문만 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면목이 없기도 합니다만 근데 어떡해요 좋은건 좋은건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견디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주식은 항상 계획과 대응인건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계획은 좋아요 그리고 목표도 좋고 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관점 다 좋아요 좋은데 결국에는 이 주식의 특성상 이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조금 못하시는 분들이 좀 사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많구요 그분들을 질타하고 싶은건 아니에요 물론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운 시간일수록 오히려 이 괴로움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또 다 기회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 저의 어떤 뷰를 관점을 말씀을 좀 드려볼테니까 편하게 시청해주시구요 너무 곡소리 낼 필요 없습니다 뭐 한강 찾을 필요도 없구요 한강물 그새 좀 녹았다고 괜히 또 한강 찾지 마시구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한번 좀 여러가지 또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어 지금 많이 또 힘든 시간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무료방 같은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종목을 하나 같이 또 소개를 좀 해드려볼게요 그래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눌러주시구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성원을 많이 보내주셔야 또 저 또한 목청껏 떠들어 대면서 여러분들께 여러가지 좋은 정보들 많이 제공을 해드리겠죠 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셀트리온 기준입니다 크게 조종이 나왔어요 뭐 부정할 수 없어요 조종은 조종입니다 하락은 하락이고 이걸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거고 눈에 다 보이는데 최근 고점 대비해서 오늘 저점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7%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인정할건 인정해야겠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 고점 대비해서 자 봅시다 최근 고점 대비해서 어디갔니 자 고점 대비해서 오늘 저점까지만 하더라도 21% 거의 뭐 지금 일주일도 안걸렸죠 이번주는 완전 지금 뭐 초토하다 라고 봐도 될 만큼 24만원부터 오늘 저점까지 22%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해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시장은요 전체적으로 좀 뭐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울 순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네 체감상으로는 아 너무 진짜 괴롭다 고통스럽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 물론 셀트리온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거의 11월 25일부터니까 한달하고도 한 한달 반 그렇죠 한 11월 12월 1월 그렇죠 한달 반 한달 반 정도의 시간동안 이렇게 위에서 고가 놀이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가 놀이를 많이 해주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심지어 만약에 현대차처럼 예를 들어서 현대차처럼 잠깐 치고 올리다가 바로 빼는 경우면은 사실 밑에서부터 들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가져오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는 현재 포지션인데 셀트리온 형제들은 안 그래도 인기가 많은 종목이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는 종목이고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여러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기업을 나도 한번 좀 가져보자 관심 가져보자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불기둥이 터졌던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 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주식시장에 신규로 들어오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십 수백만 명일 거예요 아마 하루에도 뭐 4만개 5만개의 계좌가 개설되고 있는데 그렇죠 거의 뭐 엄청난 수치일 텐데 그런 분들도 나도 한번 셀트리온 한번 사보자 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밑에서부터 가져오신 분들도 물론 많겠죠 물론 많아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 미래적 관점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제가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상단에서 매수해서 그러니까 현재 단가 여러분들 평균 단가가 30만원 이상이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많아요 심지어 비중관리도 안 돼서 엄청난 금액을 막 투자해서 그렇게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 셀트리온 어제 어쨌든 임상 어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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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결과에 대해서 뭐 좋은 내용인 것처럼 나와주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시장에서 평가를 받은 게 다소 좀 냉철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조금 실망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중에 어떤 통계적 유의성을 말하는 지표가 있어요 피값이라고 해서 영어 영어 피에요 뭐 그 혈 피 말고요 어 피값 피값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여러 지표들 중에 하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성을 이제 말하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0.05 포인트 이하면 연구 결과가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 어떤 양들을 이제 투여량을 이제 여러 가지로 투여량을 이제 정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전체 환자는 한 0.25 정도 그 다음에 중증이나 뭐 폐렴 동반 환자들은 0.14 그 다음에 이제 고령이나 중증 환자 이런 쪽은 또 0.06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기준이 0.05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각각 투여량 대비 또 환자가 환자 상태에 따른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어 0.25 이하여야 되는데 그렇죠 0.25의 이하여야 되는 수치들이 하나도 지금 이하가 이하를 기록해 준 게 없습니다 0.25 그 다음에 중증 쪽에서는 0.14 이렇게 가지고 지금 다 고령의 중증 환자들은 또 0.06 이래가지고 어 거기다가 또 위약군 대비해서 효과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등등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좀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자꾸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해요 근데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는 걸 잠깐 내려두고 잠깐 내려두고서 이 기업만을 바라봤을 때는요 코로나 치료제는 사실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이제 치료제를 제외하고도 전체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에서 취급하고 있는 여러가지 메인 제품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파이프라인들이라든지 그건 어쨌든 뭐 추후에 이제 또 매출로 발생이 될 수 있게끔 임상을 최종적으로 완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도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군들도 계속해서 시장 확대가 되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뭐가 좋다라고 해서 엮여버리면 그만큼 시세가 가파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형제들은 지금 단기간 요렇게 만들어낸 시세들은 뭐예요? 이 시세가 뭐예요?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만들어준 시세예요 그러면 막말로 여기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 소멸이 됐다고 칩시다 지금 거의 다 소멸됐잖아요 단가적으로 시세적으로 지금 거의 다 빠졌잖아요 그쵸? 그럼 그동안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기대감이 형성됐던 것들의 거품이 꺼지고 있어요 여기 출발점이 30만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시세가 다 빠져서 지금 32만 9천원인데 앞으로 만약에 10%가 더 빠져서 똑같이 30만원의 단가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고 실망으로 반납을 다했으니까 새롭게 가는 겁니다 이제 그 기업 자체 본래의 어떤 그런 모멘텀 삼아서 새로 가는 거예요 새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왜? 이 기업이 지금 이게 메인이에요? 코로나 치료제가 메인입니까? 이걸로 뭐 진짜 수십조원을 물론 벌 수도 있겠죠 단가가 지금 정확하게 얼만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환자 대상이 또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대충 계산해보면 또 일부 어느 뭐 증권사 쪽인가요? 누군가요? 일부 어떤 전문가들 의료 쪽의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셀트리온이 임상 최종적으로 다 완료하고 시판이 돼서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어제부터 또 나오더라고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밸류로 계산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주식이라는 거 결국에 가격이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주식이라는 걸 서고 서로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어쨌든 단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과열되어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그 과열된 거 다 반납했다고요 알았어 셀트리온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놀았던 거 그래 끝낼게 그럼 다 끝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갈 길로 가요 재갈 길로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셀트리온을 굉장히 즐겼다 만끽했다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고 쳤을 때는 기회인 거죠 이 좋은 기업을 다시 또 우리가 새롭게 좋은 단가에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이런 자리 보세요 이런 자리 그동안에 셀트리온 실적 좋대 내년에 그러니까 2019년 얘기했을 때 20년에 실적 엄청 좋을 거래 그래서 막 올라왔어요 그래? 나도 좀 타보자 이런 자리에 샀어요 아우 사자마자 빠져 이거 어떻게 막 욕하고 있고 한강 찾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 가나 가나 또 빠져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할 거야 계속 빠져 와 역배열 전환됐어 큰일나네 미쳐버리겠네 나 결혼자금 넣는데 어 나 비상자금 넣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와이프 파티지 어떡하냐 막 등등 그쵸? 난리가 납니다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져요? 어 이때도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31%나 빠져요 이 큰 기업이 근데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박수치고 여러분들 다 즐기셨잖아요 이때 신고가 찍을 때 야 너 돈 벌었냐? 아직도 돈 못 벌었냐? 이 좋은 시장에 돈을 못 벌었냐? 셀트리온을 사야지 이런 말 한 번쯤 안 해보셨어요? 맞죠? 주변 사람들한테 저한테도 그래요 다 돈 벌었다고 떵떵거리더라고요 저한테 어 전문가 활동하고 있는 저한테도 주변에서 이제 주식 시작해서 셀트리온 하나 샀다고 돈 벌었다고 어 자기 자랑 막 하더라고요 뭐 어떡하라고 저보고 뭐 어떡하라고 근데 이제 다시 또 다 들어가서 곡소리 내고 있죠 어 남들 곡소리 낼 때 우리는 이제 기회를 삼을 거예요 제가 오늘 브랩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시장 이야기 잠깐 드리면서 셀트리온 형제들의 치료제 기대감이 뭐 대용이나 중근당 쪽으로 다소 수급이 조금은 이동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 셀트리온 형제들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응 전략도 미리 언급을 좀 드렸어요 셀트리온 32만원 하회하고 나서 거래가 좀 잠잠해지면은 단기적인 과열이 좀 침체가 되면은 단가 한 번 보고서 공식적으로 추천하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분명 지나고 노면 그 자리는 모두 다 기회다 추후에 언급 드리겠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또 좋은 리딩 잘 부탁드린다고 여러가지 또 이야기도 좀 해주셨지만 자 더 좋은 기회 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수장님 사인 기다려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엄청 머리 아프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셨는데 머리 아플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그렇죠? 그리고 굳이 이걸 쪼개서 분석을 해보자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한 아쉬운 데이터가 다소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기업의 본래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알파의 영역인 건데 이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 플러스가 됐다가 플러스를 반납하니까 제자리로 온 거예요 그러면 제자리로 왔을 때는 다시 그 기업의 가치로만 우리가 투자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지나고 나면 기회인 곳 그렇죠?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견뎌내 오니까 왔잖아요 그럼 지금 괴로운 거 물론 견뎌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견디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견뎌서 갈 만한 그렇죠? 그런 위치이기도 해요 하다못해 이날 이날만 보더라도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가 온 이건 기회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기업에는 기회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 종목 제가 이 종목을 무조건 비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요 하다못해 이런 데서 그렇죠? 임상이 막 아예 엔젠시스 임상 3상 그냥 뭐 실패 어? 최종적으로 투자금 임상 비용들 손실 처리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어 어? 이거 팔지도 못해요 팔지도 못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팔지도 못합니다 어? 이렇게 빠져요 올라옵니까? 15만원 이런 고점에서 임상만 기대하고 들어가셨던 분들 최종적으로 이건 임상 실패라고 데이터를 그때 당시 내놨잖아요 다시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고 계속 뭐 유상증자에 뭐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17,000원까지 내려옵니다 어? 15만원 하던 놈이 17,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이런거 이런거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물론 이때 위치 대비해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더 저렴하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셀트리온하고 이런걸 비교를 하는건 아니에요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셀트리온하고 헬릭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헬릭스미스를 무조건 또 안좋다라고 보는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고작 고작 이정도의 흐름인데 이런 흐름은 지금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과열됐던 어떤 형성시켜줬던 그런 이슈들이 이제 재료가 잠깐 이제 소멸되어가는 중이다 아예 끝난건 아니지만 약간의 실망감이 녹아나서 잠깐 이제 또 반납을 하고 있다 이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를 드려도 여러분들께 무슨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를 위로를 해야되는 문제인가 싶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물론 시세의 반납이 너무 가파르게 일어나니까 뭐 힘드실 수는 있는데요 어 약간 여러분들께 희망을 좀 드리면요 한국파마가 최근에 삼연상을 갔어요 그쵸? 아 맞죠? 삼연상 하나 둘 셋 개 삼연상을 갔는데 이건 자랑이 아니라 어 우리 부회표님들께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중간에 이제 분할로 뭐 한 번 정도 매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갖고 오고는 있었는데 사실 개별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드린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었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수익을 봤다 뭐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추천은 드렸어요 추천드리고 이제 약간 뭐 저희 리딩 시스템상 개별적으로도 대응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해보셔도 좋다 뭐 이런 언급을 좀 드리기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의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 처음에 매매를 했을 때는요 사실 저도 중간에 물렸어요 한국파마가 중간에 물려서 10% 15% 20%까지도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어느정도 자리를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회원님들 보여주시던 분들이 수익실현했다고 이렇게 인증을 올려주셨어요 100%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00%짜리랑 또 여기 보시면 한국파마가 73%도 있으시고 어제 매도하신 분들은 또 뭐 중간에 또 있었는데 어디 갔나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긴 34%도 엊그제 34%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무조건 또 저렇게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좋은 기업을 들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소식들이 오기 마련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안 아이디 팁 아시안항공이 이제 감자 무상감자 때문에 그렇죠 거래정지가 됐지만 결국에 무상감자라는 거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억울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이미 내가 이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얘부터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막말로 어 그냥 그대로 넘겨서 감자 없이 그냥 가버리면은 차본 잠식률 어 너무 오바되니까 결국에 뭐 관리종목 상장폐지까지 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방지하고자 주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은 그러면 그렇게 좀 해결을 하자 해서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중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회원님들께 이거는 좀 가져가도 된다 악재가 이제 다 반영이 됐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변수는 시장일 수도 있으나 악재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더 가져가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시안항공 거래재개되면서 같이 또 수급 붙어주면서 오히려 우리가 익절을 하고 나왔잖아요 어 수익을 챙기고 나왔다구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해요 적당히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오래 하신 분이에요 오랫동안 4월달부터 하셨는데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저랑 함께 하시고 원래 작년 말까지 12월 말까지 최종 순익을 1억을 1억을 목표로 좀 하고 계셨는데 오늘 1억 달성을 하셨답니다 수장님 리딩 이후에 매도 수익이 1억 달성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신 거랑 리딩이랑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꾸준하게 제 인증에도 올라오시는 분이에요 저랑 진짜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이고 그래서 보시면 이벤트 참여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의 7개월 정도잖아요 제 VIP방에 가입 비용 대비해서 보면요 물론 모두 다 저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목표긴 하지만 7개월 예를 들어 이벤트 참여해서 9개월짜리 하나만 해도 아니면 중간에 두세 번 결제하셨다고 해도 대략적으로 한 120만원 결제하셨을 텐데 120만원 결제하셔서 열심히 또 개별적인 매매도 하시고 개별 기준도 좀 있으시고 잘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가 이런 시간 동안에 1억이라는 금액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수익 실현을 크게 하는 날도 있고 작게 하는 날도 있어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의 인증이 여기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 제가 그냥 치워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다 가려주는데 보세요 뭐 이런거 아시안 아이디 같은거 뭐 이렇게 100만원 수익 보신 것도 있고 프레시션 단타 비중 관리 잘하시잖아요 100만원만 들어가 보는거에요 한 80만원 90만원 100만원 소량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38,000원 그쵸 이렇게도 벌고 이런것도 벌고 이런것도 벌고 이런게 쌓여오니까 결국에 그날그날 본인 기준에 맞게끔 꾸준하게 주식을 잘 농사짓고 관리해주시니까 이렇게 어떻게 1억이라는 수익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너무 뿌듯해요 돈을 벌어서 그냥 뿌듯한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신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회원님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이렇게 좋은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또 열심히 같이 또 잘 따라와주신 덕분이고 무조건 100% 제가 만들었다는 아니에요 회원님이 개별적으로 잘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삼고 있는 부분들 다같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라는거 인지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자 우리 한국파마처럼 셀티른도 추후에 엄청난 연상을 달릴 수 있을 그날까지 여러분들 잘 들고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대감 그동안 약간 뭐 테마라면 테마일 수 있고 아무튼 재료로 인해서 엮여서 만들어낸 시세가 이제 반납이 다 되면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 점 반드시 좀 인지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자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추천주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에요 지금 대형주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뭐 큰 조종은 뭐 딱히 보이는건 없지만 오히려 저렴하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 말씀을 드렸죠 셀티륜 하나만 너무 물방에서 힘이 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가지고 이번 하락장에 우리가 더 좋은 종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거 지금 여러분들께 오시면 바로바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언급을 해드릴테니까 한번 또 참여하셔가지고 이 좋은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주말이어도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여러가지 교육자료들도 주말에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든 교육영상 동영상 10개가 있어요 현재 이번주에 잘하면 11편까지 올라갈 예정인데 요거는 개인적인 일정에 따라서 좀 조율은 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초보 입문자분들께서도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는 교육자료들이니까 오셔서 또 다 받아가시면 되고 무상입니다 VIP 회원님들께 드리는 무상인거니까 서비스의 일종이니까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주말에도 연락주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가입문의 많이 많이 주시구요 가입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